무변적으로 부모님들이 어렵게 살았는 분들은 자식들도 돈에 애착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부모의 운이 자식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말로 이게 부모의 운이 안 좋으면 그것도 자식한테도 영향이 가는지 부모가 노력을 무척이나 많이 해서 자수성과를 하셨습니다. 자수성과를 했는데 그 자손들은 부모님이 고상한 게 아니라 당연히 사회생활을 하고 일을 하셔서 그만큼 일궜구나는 인정을 하지만 그 자식은 그 부모의 대가를 그거를 그냥 고스란히 편안하게 받은 분은 모릅니다. 무변적으로 부모님들이 어렵게 살았는 분들은 자식들도 돈에 애착이 많습니다. 돈에 애착이 많다고 해서 돈이 다 따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부를 가졌고 명예를 가졌다. 부모님이 의사예요. 그리고 어머님도 의사입니다. 그러면 그 자손들이 의사나 약사가 나옵니다. 겁안이. 그렇지 않으면 교수가 나옵니다. 그걸 부모의 역량이라고 그러고 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또한 운명이고 또 조상에서 그만큼 지배금을 한 겁니다. 가끔 전혀 부모하고 관계없이 출세를 했거나 부모하고 전혀 깡촌에서 사서 논밭만 맺는데 교수가 되거나 정치를 하거나 아주 부유하게 평생을 살고 있는 그림이 있거나 이럴 때는 개천에 욕났네 쉽게 말하는 어른들이 말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거는 부모의 역량보다는 노력의 대가고요. 그런데 그 역량에 거의 80% 있습니다. 자라면서 부모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흡사하게 닮아가고 있듯이 운명이나 자기의 모든 생활조차도 어머니, 아버지의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기 때문에 조상들의 운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동도 따라한다면 어떻게 보면 부모의 운대가 운기가 예를 들면 좋은 운기다 하면 자식한테도 좋은 운기도 가는 거고 나쁜 운기도 하면 나쁜 운기도 따라가는 건가요? 그렇죠. 자식들은 어머니가 잘못하면 그게 잘못이고 내가 그 행동을 하면 너무 괴롭고 엄마도 내가 살아가면서 엄마의 그걸 받기 때문에 힘드니까 난 이렇게 더 괴로워, 더 어려워 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 살 수가 없어요.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면 그렇게 옳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조언을 좀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또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는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도 많이 할 것 같아요. 나는 우리 내 아들, 딸한테 너무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부모님들도 정말 많잖아요. 그런 부모들을 위해서 한 말씀 또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제 어머니예요. 한 사람의 어머니고 한 자식의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문덕행이나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 이제 살아온 세월이나 자식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부모님들이 힘이 항상 있어야 돼요. 호령하는 힘도 있어야 되고 당당한 힘이 있어야 자식들도 바깥에 사회생활할 때 힘이 있습니다. 못 해준 것도 업이고 재산을 넘겨주는 것도 자신의 업이고 자손의 업입니다. 무질적인 거를 많이 해주기보다는 고기를 잡는 법 내가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중에 내 아들이 잘 될지 이런 게 너무 걱정이라 하시면 선생님께 한번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은 시간이 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그 해후년마다 운이 있는 것이고 해후년마다 좋은 기가 있고 운이 있고 나쁜 운이 있습니다. 그땐 잠시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